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. 이분은 바로 걸그룹 AOA의 리드보컬 혜정 씨입니다. 맞잖아. 신발을 생각했지 또 그녀도 나를 찾을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싶었던 우리 발걸음이 날아내던 그리운 나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어진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정빈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불은 내 가슴이 밤하늘에 외쳐본다 이 거리는 널 기다린다고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어진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날 부르는 내 삶이 반가워 날 부르는 것 같아 날 부르는 것 같아 날 부르는 것 같아 날 부르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죠? 귀찮자 분들께 인사하실까요? 네 안녕하세요 A.O.A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A.O.A입니다 A.O.A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 어떻게 하세요? 명품으로? 나만 왜?